사랑하는 오라버니, 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양이 붉게 물들고 동네 아이들이 두 넓은 들판을 띠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이 나무로 만든 목검을 들고 친구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이름은 장순이. 어려서부터 칼과 화살을 좋아해 늘 전쟁 놀이하느라 밥대도 잊고 논다. 얘들아, 오늘은 건넌마을 얘들을 잡으러 가자. 나를 따라라. 우하고 아이들이 뛰어간다. 장순이는 커서 무관이 되어 갑옷을 입고 칼을 차는 게 소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성인이 막 되고 나서였다. 그는 상민 출신이라 과거볼 자격조차 없던 것. 장순이는 낙담하여 개차반으로 살기 시작했다. 나 같은 놈이 똑바로 산다고. 이 나라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련다. 매일 돈만 생기면 신세 한탄을 하며 술을 마시고 떡이 되어 집에 들어오고 나였다. 아이고, 이놈아. 술 좀 작작 마시고 다녀라. 없니? 그런 소리 말아요. 난 진즉에 이 술이 없었으면 황천길로 떠났을 거구먼요. 장순아, 이놈아. 그게 애미 앞에서 할 소리냐. 내가 빨리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장순이는 텐마루에 철퍼덕 눕더니 코를 드렁드렁 골기 시작한다. 그때 살인문 밖으로 목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조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텐마루에 누워있던 장순이가 목탁소리에 깼는지 짜증을 내며. 에이 시끄러워. 누구야? 그러자 탁발승이 잠시 장순을 보더니 젊은이는 화를 당겨야 할 팔자인데 지금 뭐하고 있나? 아니, 스님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요? 저는 조선의 장수가 되어 외군놈을 다 쓰러뜨리고 싶은데 내 처지가 그렇지 못하답니다요. 에이 제기랄. 망할놈의 세상. 탁발승은 혀를 차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게. 자네는 반드시 화를 쏘고 칼을 휘두를 사람일세. 그러나 죽이면 살 것이고 또 안 죽이면 살 것일세.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그런 알 수 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요? 아니야, 꼭 기억하게. 나무 관세음보살. 그때 장순의 엄미가 나오더니 보릿살을 한 대빡 시주를 했다. 장순은 아무리 생각해도 스님이 남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더 이상 놀기도 지루했던 장순이는 마땅한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힘이 좋으니 동네 주막에 기둥 서방도 해보고 떼인돈 받아주는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체질에 맞지 않아 3일도 못 가서 폐대기 쳐버리곤 하였다. 하루는 저작거리를 배회하는데 적이 멀리서 활을 등에 걸고 한 손에 죽은 공을 들고 오는 사람이 보였다. 그를 보자 장순이의 눈이 번쩍 띄었다. 그려, 저것이요. 왜 내가 진작에 그 생각을 못했지? 장순은 달려가서 그 사냥꾼에게 넙죽 인사를 하고는 저, 나으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깜짝 놀란 사냥꾼이 아니, 이 사람아. 갑작스럽게 제자라니 사냥이 무슨 그를 가르치는 일인 줄 아나? 나으리, 시키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요. 저에게 활 쏘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요. 사냥꾼 배서방은 황당하기도 했지만 장순이 하는 짓이 귀엽기도 했다. 그래, 내 나이 몇 살인고? 예, 저는 올해 열아홉 살이옵니다. 그래, 이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요. 전 무서운 게 없습니다요. 하, 그놈 참 괴짜로세. 그리하여 사냥꾼 배서방과 인연이 된 장순은 사냥을 배우기 시작했다. 워낙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이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니 배서방도 흥이 나서 그래도 내놈이 한놈 사람 목숨 하는구나. 그래, 오늘부터는 실전으로 해보자꾸나. 그리하여 배서방에게 온갖 산속 짐승들의 습성부터 모기, 출산식이, 활을 쏘아야 될 부위, 호기 다루는 법 등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확인 사사를 위해 창 던지는 법과 구덩이와 올물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습득하였다. 사냥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자 이제는 제복 고수 사냥꾼이 되어 매번 산에 들어갈 때마다 노루묘 산 돼지, 뽕, 토끼를 두 손 가득히 잡아오곤 하였다. 장순아, 이제 내가 나보다 낫구나. 아닙니다요. 제가 어찌 스승님을 넘봅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요. 녀석 겸손하긴. 그러며 배서방이 꼴꼴 웃는다. 그러던 어느 날 배서방이 장순이를 앞에 앉히고는 장순아, 이제 나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기력이 따르지 못하는구나. 난 이제 텃밭이나 읽으며 조용히 살아야겠다. 부디 몸조심하고 이제부터는 너가 혼자 사냥을 해보아라. 알겠느냐? 장순이는 힘없이 말하는 배서방을 보며 안타까운 눈물만 흘린다.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사냥에 나선 장순이는 이산조산을 마치 다람쥐처럼 뛰어다녔다. 장순이 눈에 띄는 짐승은 여지없이 장순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이제는 지리산 자락에서 알아주는 사냥꾼이 되었다. 노루와 산태지를 잡아 장에 내다 팔고 재수 좋은 날엔 커다란 곰도 잡아 거래처 김의원에게 웅담을 비싼 값에 팔기도 했다. 그렇게 매일 사냥을 해 돈을 모으니 벌써 집안에 숨겨둔 나무 상자에 그득히 엽전이 쌓이기 시작했다. 장순아, 이제 너도 장가를 가야지. 예, 어머니, 가야죠. 좋은 색시가 있대요. 그러게 말이다. 네, 메파 수라떼에게 부탁은 해놓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라떼이 치마를 좌우로 폴렁거리며 장순 애미에게 와서는 형님, 장순이 짝을 찾았습니다요. 그래, 어디. 좋은 색시가 있던가. 저기 건넌 마을에 오서방이라는 사람의 여식이 있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이쁜지 몰라요. 게다가 사자수화까지 마쳤답디다. 그래, 그런데 우리 장순이는 배운 게 없는데 괜찮을까. 아이고, 형님도 나랏일 할 것도 아니고 남자가 돈만 잘 벌면 되지 뭔 걱정이래요. 걱정 마세요. 그리하여 속전속결로 둘은 혼례를 올렸다. 어려서 못된 짓은 다 해보았기에 이제는 착실하게 사냥을 해서 돈만 모으기 시작한 장순이 드디어 밭 스무마지기와 집까지 샀다. 살림 늘어가는 재미가 쏠쏠하고 아내와 속궁합까지 맞아 떨어지니 해마다 자식을 낳아 벌써 아들만 셋이나 되었다. 남들은 보릿고개다 뭐다 해서 근근히 살아갈 때에도 장순이네는 잡아온 사냥감과 자기 밭에서 나오는 작물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보니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커다란 산대지가 잡혀 거친 숨소리를 내쉬며 늘어져 있었다. 게다가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올무에 걸린 다리에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올무에 걸린 지 며칠 되었는지 내 다리가 쭉 늘어져 있으며 힘도 없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장순이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오늘은 멧돼지로구나 기분 좋게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고 활을 당겨 멧돼지 배를 보니 불룩한 게 새끼를 뺀 것 같았다. 당길까 말까 찰나의 순간 갑자기 옛날에 시주를 온 닭발승의 말이 떠올랐다. 죽이면 살 것이고 또 안 죽이면 살 것이네. 장순은 소려던 활을 내리고 멧돼지에게 다가갔다. 고통에 헐떡거리며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았다.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며 사양꾼들이 기상시에 쓰려고 갖고 다니는 약초를 돌로 찌어서 올물을 풀어주고 그 상처난 다리에 발라주었다. 멧돼지도 그런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장순이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약초 바른 다리를 광목으로 감아주고 폿다리에서 먹으려고 했던 주먹밥을 입에 넣어주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던 장순이가 한마디 한다. 그래, 내 새끼까지 배놓고 올무에 걸려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어서 가서 새끼 잘낳고 너는 나랑 다시는 만나지 말자꾸나. 멧돼지는 마치 알아들은 듯 쿡쿡 소리를 내며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다. 잠시 후 장순이가 산으로 내려가는데 뒤에서 사각사각 눈 밟히는 소리가 나길래 뒤 돌아보니 그 멧돼지 가족이 모두 와서 서로 핥아주는 것이었다. 그래, 살려주길 잘했어. 집에 온 장순이는 밥을 먹으며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어머, 여보.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지. 그리고 스님이 옛날에 말해 주었던 것도 얘기를 했다. 그러게, 여보. 아마도 우리가 사냥을 해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는 것도 그리고 오늘 임신한 멧돼지를 살려준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놓은 일 같아. 그러고 다시 다음에 겨울이 왔다. 장순은 공이나 잡아서 가족끼리 공만두나 해먹을까 하고 눈 내린 산에 올라갔다. 눈에 발이 빠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다. 한참을 이리저리 공을 찾아 다니는데 갑자기 뒤에서 후두둑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옳지 공이로구나 그러며 활을 잡고 몸을 돌리는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추워서 산에 모기가 없으니 산 밑까지 내려와 있던 것이다. 깜짝 놀란 장순이는 앞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는 호랑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이 화상과 창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 뒷걸음치다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마는데 호랑이가 점점 빠른 기세로 장순이에게 다가온다. 어? 이대로 죽게 되는구나. 장순은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눈물 흘릴 새도 없는데 호랑이가 번쩍 장순을 향해 날아올랐다. 눈을 꽉 감고 죽었구나. 몸을 움츠리는데 갑자기 꽥꽥하는 소리와 어웅하는 소리가 겹쳐 상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피가 튀기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호랑이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호랑이가 멧돼지의 목을 물고 흔들어대자 멧돼지는 힘없이 죽 늘어져 버렸다. 호랑이는 죽은 멧돼지의 몸을 한참 뜯어먹더니 다시 어슬렁 어슬렁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놀란 장순이가 죽은 멧돼지에게 다가가 보니 다리에 자신이 묶어주었던 광목근이 보였다. 순간 장순이는 죽은 멧돼지 앞에 엎드려 퐁퐁 울었다. 내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새끼 멧돼지들이 열 마리쯤 오더니 거욱 거욱 소리를 내며 죽은 어미 돼지를 입으로 핥기 시작한다. 장순은 또다시 그걸 보고 눈물이 폭받쳐 올라와 새끼 멧돼지들과 한없이 울었다. 하늘에는 소복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장례식 장례식이나 구슬할 때 병을 소리 높여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경사라 불렀다. 경사 중에는 보통 장님이 많았지만 털어는 장님 아닌 사람도 있었다. 장님이 아닌 어느 한 경사의 젊은 아내의 자태가 매우 고았다. 그런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이웃집에 잘생긴 청년이 있어 경사의 아내를 흥모했다. 두 사람은 담 너머로 눈길이 서로 마주칠 때면 눈짓을 하곤 하다가 마침내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었다. 경사가 외출하고 나면 부인은 담 구멍을 통해 쪽지를 넣어서 연락하고 그러면 청년은 담을 넘어와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다. 어느 날 역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외출한 뒤에 부인은 이웃 청년을 불러들였다. 두 남녀가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누워 오랫동안 여러가지 장난을 하면서 노는 사이 그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몸을 합쳐 바야흐로 정감이 물을 얻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대문을 밀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과 대문이 마주하고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보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남녀는 곰짝없이 발각댈 지경에 놓였다. 이때 부인의 머리에 번개 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묘안이 하나 떠올랐다. 옳지. 그렇게 하면 남편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다. 곧 부인은 얼른 속곳 바지만 주워 입고 젊은이를 방 안쪽에 밀쳐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벗어놓은 치마를 들고 방문을 열며 재빨리 뛰어나갔다. 그리고 방문 앞에 거의 다가온 남편을 향해 펄쩍 치마를 펼쳐들어 남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런 다음에 남편의 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서 오세요. 어디에서 오시는 경사님이신가요? 이러면서 장난치듯 될 수 있는 대로 큰소리로 깔깔대고 웃었다. 그런 다음 남편의 얼굴에 치마를 씌운 채로 허리를 끌어안으며 앞이 보이지 않게 막았다. 아내의 이런 모습에 경사는 아내가 자기를 환대하여 장난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아내를 끌어안고는 응! 나는 북쪽 제상집 장례에 갔다 오는 길이오! 이렇듯 한참 동안 치마를 뒤집어쓴 채 떠들며 좋아하는 사이에 청년은 옷을 주섬주섬 쓰러안고 재빨리 이 방에서 달려나와 짐 무퉁이를 돌아 담을 넘어가 버렸다. 경사는 아내를 끌어안고 있다가 아내가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알아채곤 여보 속옷만 입고 나 오기만을 기다렸구려 라고 하며 자기를 기다리며 미리 옷을 벗고 있는 줄 알고 좋아했다. 그리고는 아내를 끌어안아 방으로 들어가 눕히고 마침내 몸을 합치니 이날따라 아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편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남편은 매우 흡족해 했다. 어느 날 나룻배에 두 사람이 올라탔을 때 그 중 한 사람은 머리가 거뭇거뭇한 회색머리의 남자인데 다른 사람은 아예 새하얀 백발인 남자였다. 백발의 사람이 회색머리의 사람에게 먼저 올라타라 한 뒤 한참을 배를 타고 갈 무렵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 자세히 보니 고작 50세밖에 안 된 중년 이었다. 회색머리 남자는 자신이 64세인데 자신보다 10년도 위인 줄 알았던 백발 사내가 사실 50세밖에 안 된 중년 이란 걸 알게 되자 너무나도 의아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가 하얘긴 이유를 묻자 백발 사내는 입을 열었다. 아 말도 마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소금장수일을 하며 힘들게 유랑하던 때부터 이리 머리가 세웠지요. 그러면서 너수레를 떤다. 백발 사내는 그렇게 이야기의 물꼬를 텄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럽시다. 그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백발 사내가 소금장수였던 시절의 어느 날 소금을 팔고자 산길을 걷던 중 우연히 자루를 하나를 줍게 되었다. 주인이 있겠다 싶어 일단 가지고 가서 서둘러 주인을 찾기로 하며 집을 찾던 중 우연히 집 한 채가 있어 그 집에 들어섰다. 포화하니 그 집엔 안악 한 명뿐이다. 한창 생각에 잠겼던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악이 저녁상을 차려주자 먹고 시던 중 안악이 자루를 보고 당황스러워하며 입을 열었다. 아니 그 자루는 그 자루는 어디서 났어? 아 이 자루요? 소금장수는 자루에 주인이 있는 듯 하여 주인을 찾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안악이 부엌에 가서 나리 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아니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무슨 해괴한 짓이 사실 그 자루는 사실 그 자루는 안악 남편의 쌀자루인데 남편이 쌀을 사가지고 오던 중 도족에게 습격당해 살해당하고 쌀을 빼앗겼으니 여기서 당장 죽던지 남편 시체를 찾아오라고 고함을 치며 윽박질렀다. 오해하지 마시오 진짜 난 댁 남편을 본 적도 죽인 적도 없소이다. 허나 사정이 딱하니 같이 찾아는 봅시다. 소금 장수는 갑자기 벌어진 일에 혼이 다 빠져 같이 찾아주겠다고 하자 안악이 조금 진정을 한 뒤 칼을 거두고 남편 시체를 찾기 전 앞에 설련지 뒤에 설련지 얘기를 했다. 당신이 앞장을 서시오 그래 좋소 내 논두렁을 살펴보니 남편이 거꾸로 틀어박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악은 남편 시신을 찾아 서럽게 우러댔다. 잠시 후 안악은 시체를 가만히 올리고 두 사람이 낑낑대며 끌고 집으로 갔다. 도중에 오는 길에 어찌나 많은 산짐승이 몰려오던지 두 번째로 혼이 다 빠져버렸다. 어찌어찌 해서 시체를 방에 옮기고 안악이 친정오빠를 모시고 올 테니 잠시 시체를 봐달라고 했다. 알겠소 다녀오시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도망가겠소? 시체 방을 비울 수는 없어서 소금장수는 시체를 말없이 지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때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 앉자 소금장수 제대로 혼이 빠져버려 아궁이로 달려간 다음 기절해버렸다. 안악이 나중에 친정오빠와 같이 오니 시체가 갑자기 일어서 앉아있고 시체를 지키다. 거의 기절한 소금장수를 보고 놀라 서둘러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해서 겨우 소금장수의 정신을 돌려놓았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가까스로 안악 친정오빠의 도움을 받아 염습 이후 장례까지 다 마친 뒤 안악의 친정오빠까지 집으로 돌아가자 안악은 방금 전 칼을 들고 달려들며 화를 낸 것을 사과하였다. 생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원님께 칼을 들이밀고 난리를 편나 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뭐 살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소. 그나저나 남편을 잃어서 마음이 안 좋겠소. 그러자 안악이 또 서럽게 우러댔다. 진정하시오. 소금장수는 너무나 서럽게 우는 안악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 당황했다. 우리 남편이 저만 두고 떠나기 원통에서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락을 뒤지더니 두툼한 전대 주머니를 앞에 내놓았다. 생원님 이것은 우리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제 남편이 떠나고 없으니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이제 혼자 살아가려면 필요하지 않겠소. 어서 넣어두시오.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받아주십시오. 한참을 옥신각신하다 결국 돈을 받아든 소금장수가 가는 길을 배웅한 다음 방으로 쓸쓸히 들어갔다. 한참을 가던 소금장수가 안타까움의 뒤를 돌아보니 안악의 집이 활활 불타고 있었다. 깜짝 놀라 달려가보니 이미 불기운이 너무 세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결국 안악이 남편의 뒤를 따라 분신 자살을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 충격에 마음고생을 했더니 이렇게 머리가 허해지지 뭡니까요. 오늘이 바로 그 안악의 기일이지요. 그래서 매년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죠. 그리고 백발의 사내가 이야기를 마친 뒤 크게 한숨을 쉬자 회색머리 사내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를 위로했다. 300년도 더 된 옛날 조선 시골 마을에 매우 가난한 덕배라는 총각이 살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 집안 대대로 매우 가난하여 집도 없이 떠돌면서 일을 도와주고 겨우 얻은 곡식이 있으면 먹고 일이 없으면 그냥 굶으며 살아가니 나이 서른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살다시피 했다. 총각이 홀로 사는 터라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걸 안타깝게 본 마을 주민들은 보다 못해 마을에 살고 있는 청상과부 하나를 보쌈하여 총각의 아내로 삼께 도와주었다. 여보게 덕배 총각 네 자만색시 하나 소개할 테니 이번 참에 장가를 들게나 아이고 그러면야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요 그러며 착하디 착한 덕배는 속없이 웃는다. 어찌어찌해서 결혼한 뒤 부모는 주민들의 보험으로 작은 움막집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부모에게 첫 아이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보리꼬개 그것도 운도 없게 한밤중에 아기를 낳은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보리꼬개 아이를 낳은 것도 난감한 상황인데 그것도 모자라 모두가 자는 한밤중에 아기를 낳았으니 먹을 걱정이 생겼다. 여보 힘들었지 조금만 참고 있으시오 내가 먹을 것을 찾아볼 테니 남편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나섰지만 겨우 찾아낸 것은 도구 안에 조금 남은 한 줌 밀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끓여 몰건 밀죽을 만들어 아내에게 먹였지만 거의 물만 있는 밀죽을 먹인들 지운이 난리 없다. 여보 조금만 더 먹어보구려 아니에요 당신이나 어서 먹어요 아내는 출산으로 힘이 빠진 채 실신에서 오락가락했고 남편은 음식에 입도 못된 상태에서 움직였으니 얼굴이 누래진 채 결국 문지방에서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잤다. 이때 아내는 실신 탓에 힘들어하는데 하필이면 아내가 실신한 상태에 저승사자가 셋이 나왔다. 아내는 어쩔 줄 몰라 죽을 날만 기다리던 중 저승사자 사민조는 막내 사자를 불러 아내의 혼을 가져오라 했다. 다시 힘들을 필요가 없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명을 받은 막내 사자가 집으로 가다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경악했는데 남편이 잠든 모습이 얼굴이 누룩했던 데다 머리까지 헝클어진 숙대머리에 말락갱이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지라 그걸 보고 야차로 착각한 것이었다. 야차란 귀신을 말한다. 어이쿠 저 귀신놈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구먼. 이를 보다 못한 둘째 사자도 나서려다 경악하여 달아났고 첫째 사자도 용기를 내려다 그 엄청난 모습에 경악하여 다른 사람을 찾기로 했다. 야 안되겠다 저놈 야차 귀신이 자리도 흉악하게 누워있다 우리와 부딪히면 필시 큰 싸움이 될 것이니 상제님께 아뢰고 피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서둘러 명부를 보니 아랫마을 송진사의 과부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았으며 마침 안악의 사주와 그 며느리의 사주가 똑같으니 임시방편으로 그 산모를 찾아 영혼을 데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며 서둘러 아랫마을로 달려갔다. 누워서 사신들의 말을 모른 채 듣고 있던 덕배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아내는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젊은 과부가 갓난아이만 남기고 죽는 게 미안해서 날이 밝아 남편이 이웃집에 가서 곡식을 얻어와 그려준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마자 남편에게 아랫마을로 가서 송진사 댁에 우한이 생기면 자신이 유모로 나서겠다고 남편에게 당부했다. 여보 오늘 아랫마을 송진사 댁에 한번 가보세요. 응 알겠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 서둘러 아랫마을로 달려가 보니 마을 전체가 시끄러웠다. 지나가던 주민에게 물어보니 주민의 말에 의하면 송진사 댁 과부 며느리가 어젯밤 유복자를 낳자마자 죽어서 초상을 치른다고 난리 났다고 한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인 만큼 모두 안타까워 했는데 아내가 말한 그대로 였다. 무러므로 송진사네 집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아내의 말대로 송진사의 며느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느라 송진사네 집이 난리법석 이었다. 진사 가족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으나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외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과구 며느리마저 유복자를 낳자마자 죽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홀로 남은 갓난 손자까지 이러다 배를 골다가 죽게 생겼으니 정말 줄초 상락에 생긴 것이다. 덕배는 아내의 말을 깨닫고 송진사를 만나 자기 처가 유모로 나서서 아기를 돌보겠다고 나서자 진사 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차라리 자신들이 방을 줄터이니 이것에 지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흔쾌히 승낙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진사 집에 살며 남편은 열심히 모숨 일을 하고 아내는 유모로 나서서 고아가 된 진사 의 갓난 손자 자신의 갓난 아들을 둘 다 지극 정성으로 키웠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송진사 의 손자 와 자신들의 아이가 닮아도 너무 닮은 것이다. 하는 짐 마저 닮았다. 송진사 의 손자는 덕배 부부를 마치 친 부모처럼 따랐다. 도련님 미안합니다. 우리 덕배 부부는 몰래 숨어 송진사 손자를 보며 울먹였다. 그 뒤로 일을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진사 부부는 덕배와 유모 부부에게 공허호 했고 나중에는 작은 집을 지어주면서 그곳에서 자주 왕래하며 아이를 돌보게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덕배 아내가 잠을 자는데 송진사 며느리가 꿈에 나타나더니 내가 박복하여 일찍 죽은 것이니 그대들은 너무 가책을 느끼지 말아요. 그러니 내 아들을 친자식처럼 맡겨준다면 내 두 부부에게 큰 복이 내리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꿈을 깨니 마치 현실과 같이 또렷하였다. 그날부터 더욱더 친자식처럼 돌보았다. 이후 진사 가족과 덕배 가족은 마치 일가처럼 지냈고 아이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가난했던 가족은 진사 부부가 준 세경으로 살림을 읽으면서 부유해지고 두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잘 살았다고 한다. 착함의 끝은 반드시 있는 것. 서울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돌파리 장님들이 잔 돈푼을 벌려고 앞도 못 보는 두 눈을 휘번덕거리고 기다란 집행이로 길을 더듬어가며 있는 목청을 단해서 문수해 응 문수해 응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르며 이 골목 저 골목 으로 돌아다닌다. 그 몹쓸 놈의 서울거리에 경박한 아이들은 장님의 그 불쌍한 것도 알지 못하고 무슨 구경이나 난 듯이 장님의 뒤를 쫓아다니며 저 장님 보아라 저 장님 보아라 눈알이 멀 왈맹이 같구나 하고 저희끼리 길길 대고 웃다가 그중에도 짓궂은 아이가 여보 장님 불알이 몇 쪽이요 하고 조롱을 하면 장님은 당장에 코를 벌컥 내며 속난 목소리로 에효 나를 닮을 망할 자식 내 불알은 너의 온몸도로 물어보아라 하고 악당과 욕을 팥다발 같이 한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도 벌써 옛말이지 요새는 아이들도 약을 대로 약아져서 욕도 미리 예방까지 하여가지고 여보 장님 나더러 욕하면 개자식이지 하면 그 욕자라기로 유명한 장님들도 그만 기가 막혀서 욕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픽 소리를 치며 웃고 간다 그리고 여자들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손톱만한 무슨 일이 있어도 전당지를 하여서라도 장님 집을 일부러 찾아가고 특별히 정처같은 때에는 자기 친정 부모에게 세배는 못 갈 지언정 장님의 집에 가서 일련신수는 꼭 보아야만 견디지만은 이대로 나들이를 가려고 일것 별로고 또 별로서 가진 호사와 가진 모양을 다 내고 문 밖을 나서서 길을 걷다가도 거리에서 장님만 만나면 아주 질색을 하고 그날 제수와 신수가 좋지 못하다고 도로 집으로 간다 그중에서 조금 지각있는 여자는 그저 속으로만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가지만은 조금 입이 빠른 여자들은 오늘도 볼일 다 보았군 제수 온붙었는데 하고 돌아서면 귀가 밝은 장님은 어느결에 벌써 알아듣고 옛기 망할련 나 때문에 오입질을 못하나 하고 고약한 욕을 한 바가지 내붙인다 괴변은 한 괴변이지만은 옛날에 공자님이 길을 가다가 장님을 보면 반드시 몸을 굽혔다 하였으니 공자도 아마 여자들 모양으로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을가 하여 그것을 보지 안으려고 몸을 굽혔는지도 알 수 없다 사실은 공자님께서 장님을 불쌍히 여겨서 차마 눈을 바로 뜨시고는 못 보셨다는 것이다 장님의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역대 장님 중에서 제일 가는 명복은 아마 세조 때의 홍계관일 것이다 그 장님은 어찌나 점을 잘하였던지 무슨 일이나 백팔백중으로 다 맞췄는데 특별히 사람의 신수점을 하는 데는 더욱 신통하여 일생의 기륭화복을 그야말로 척척 맞춰내니 누구나 다 단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의 어떤 명제상 한 분이 그와 한동리에 살았는데 일찍이 소년시대에 그에게 평생 신수점을 청하였더니 그는 한참 묵상을 하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하대 참 이상도하다 그대의 신수로 말하면 장래의 이름이 천하에 떨치고 수북이를 겸전한 사람이나 살인할 애기 끼어서 남을 죽이고 그 죄로 대살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심 패고가 되어 까진 고생을 하게 되겠으니 그것이 매우 가석한 일이오 라고 하였다 그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낙심천만하여 다시 제삼 간청하대 그 화를 회피할 방법이 없소 하였더니 개관은 머리를 설설 흔들며 내 수단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라고 하였다 그 소년은 최후에 성이 볼콩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대 그러면 그대의 점한다는 것이 모두가 허망한 짓이 아니냐 내가 부기공명에 장수까지 한다고 하면서 또 살인을 하고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심 패고가 되어 죽는 것보다 못지않게 한평생 고생을 하겠다 하니 그런 모순되는 일이 어디 있어 하니 홍계관도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한참 동안이나 잠잣고 있으며 다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또 말하대 방법이 있기는 꼭 한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능히 실행할지 그것이 문제요 그 방법은 별것이 아니라 참을 인자 한자만 꼭 주의하면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사는 집에다 안팎을 물러나고 기둥과 천정 방문 위 부엌 변소 등 어떠한 곳이든지 사람의 눈이 닿을만한 곳이면 모두 참을 인자를 써붙여두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저 참기만 하면 자연 그 화를 면하고 따라서 타고나운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소년도 홍계관이 보통의 점쟁이 같으면 그 말을 심상하게 들었겠지만 개관은 원래 명복인 까닭에 그의 말을 꼭 신용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웬만한 곳이면 모두 참을 인자를 써붙이고 출입할 때와 그의 기고동정 할 때마다 그 글 그 글자를 보고 신중히 생각을 하니 자연 그것이 한 습관이 되어서 매사를 잘 참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장성하여 장가를 든 후였다 한 번은 한참 한참 더운 여름철에 그가 마침 외출을 하였다가 술이 얼근하게 취하여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마당에 들어서며 은은한 달빛에 얼른 본 즉 자기의 부인이 대청에서 곤히 잠이 들어 자는데 대담하게도 어떤 상투 짠 젊은 남자와 같이 한 불혼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나란히 맞대고 누웠다 그는 취중에 그런 망측한 꼴을 보니 여간 분하지 않았다 당장에 그 연놈을 한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압독한 마음이 생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사랑으로 나아가서 웃옷을 훌울 벗어 던지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시카를 찾아 들었다 그때 그의 눈에는 부엌 벽에 써붙인 참을 인자가 얼른 보이며 단연간 행습할 참으라 하는 생각이 부지중 또 나오게 되었다 그는 한 번 멈추고 가만히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또 이렇게 생각이 났다 세상에 참는 것도 분수가 있지 어떤 사내놈이 제 계집이 다른 간부놈을 끼고 한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것까지 참는 일이야 어디 있으랴 하고 다시 분한 마음이 격동되어 시퍼런 칼날을 달 아래 번쩍이며 마루 위로 뛰어올랐다 거기에 누운 두 남녀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잔볼 같이 위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루벽과 대청 기둥에 곳곳이 써붙인 무수한 참을 인자가 또 그의 눈에 얼른 보이며 속에서 부지중 참아라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칼을 들고 머뭇머뭇 하는 중에 자기의 아내가 잠을 깨어 얼른 일어나며 아이고 어느결에 오셨습니까 몸이 고내서 잠깐 눕는다는 것이 아주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하고 또 발로 거기에 누워있는 상투짠 사람을 건드리며 그만 일어나거라 주인어른 오셨다 하자 누웠던 상투짠 사람이 또한 얼른 일어나며 아이고 지금 오셨습니까 하는데 모두 기색과 행동이 천년스러웠다 그는 손에 칼을 든 채로 자세히 본 즉 그 상투짠 사람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처제되는 사람인데 원래 자기가 외출한 동안에 자기의 집에 다니러 왔다가 일기가 너무 덥고 머리에 땀이 나서 냄새가 나니까 목물도 하고 머리를 감아 빗은 후 그것이 마르라고 북상투를 틀고 자기 형과 같이 누워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바로 전까지 머리 끝까지 올랐던 분한 마음이 어느결에 봉룬같이 사라져 없어지고 도리어 부끄러운 생각과 또 조금만 참지 못하였더라면 애매한 사람을 한 칼에 둘씩이나 죽였을 생각을 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잔등에 찬 땀이 흘렀다 손에 손에 들었던 칼을 금한 땅에다 던지고 크게 찬탄하여 말하되 홍계관은 참으로 천하명복이다 하였다 그 뒤 그는 과연 부귀영화를 하고 수가 또한 고령에 달하여 죽을 때까지도 자선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세조 때의 훈신으로 영의 정까지 한 홍윤성은 본래 호소 사람으로 소시 때의 낙척 부루하여 서울로 구사를 하러 왔다가 홍계관이 천하의 명복관이란 말을 듣고 찾아가서 점을 하였더니 계관은 한참 동안 점을 치다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꾸러앉아서 말하되 당신은 참으로 행복스러운 양반이 올시다 불과 십년 이내에 일인지 아여 만인지 상이 되는 일국의 영의정을 할 것이오 따라서 부자가 될 것은 물론이고 수도 또한 상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복청할 것이 있으니 부디 잊지 말으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뒷날에 그대로 주십시오 모념 모월 모일에 내가 죽을 죄를 지고 이 양반에게 형문을 당하게 되거든 아무 말도 말고 그저 저는 홍모의 아들이라고 하여라 하니 윤성이 그때의 듣기에는 하도 허망한 것 같아서 그냥 실없은 말로만 듣고 웃고만 있었다 그 뒤 과연 십년이 못되어 윤성은 세조를 추대한 공으로 훈신이 되어 형조 판서를 하였는데 하루는 죄수를 문처하는 중에 그 중 한 죄수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되 저는 명복 홍계관의 아들이 올시다 라고 하니 윤성이 지난 날에 홍계관에 부탁하던 말이 생각이 나서 홍계관의 점이 귀신같이 맞추는 것을 크게 칭찬하며 그만 그 아들을 놓아주었다 홍계관은 어느 날 자기의 신수점을 친적 모년 모월 모일에 형사하게 되겠는데 만일 토색성을 가진 사람으로 형관이 될 사람에게 미리 불망수기를 받아 두게 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점단을 얻고 또 토색성이면 즉 중앙색성으로 바로 황시인 것까지도 해득하여 그날부터 황시 중에 장래 형조 판서가 될 만한 인물을 널리 물색하였다 혹은 자기 집에 점하러 오는 사람 중에 황시가 있으면 특별히 주의하여 점도 하여보고 또는 자진하여 남북천으로 돌아다니며 황시의 집은 다 찾아다녔다 그러나 동무지 장래에 형조 판서할 인물이 없어서 폭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하루는 황이 황정승이 여러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그의 여러 아들의 명수를 점쳐 보았다 그의 맏아들 보신으로부터 둘째 아들 지신까지 보고 셋째 아들 수신을 보다가 별안간 희색이 만면하며 속으로 혼자 생각하되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하고 다시 구로앉아서 수신에게 청하되 당신이 모년모월에 반드시 형조판서를 하실 터이니 그때 소맹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살려주겠다는 각서안장을 이 자리에서 써주십시오 하며 치성껏 간청하였다 황씨의 여러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고 걸걸 크게 웃으며 말하되 세상에서 너를 명복이라 하더니 지금 본즉 한 미친 사람이 분명하구나 우리 삼형제가 모두 재질이 둔한 탓으로 노대감께서 우리 삼형제에게 모두 과거를 보지 말라고 명하셔서 과거를 보지 않게 되었으니 해과한 사람으로 어찌 높은 조관볐 를 할 수 있으랴 또 만약에 그런 고관이 될지라도 재주와 인품이 내 자신의 형판은 될 수 없고 또 형판이 된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을 무법하게 죽일 수 없을 것인즉 죄가 있다면 상감께서도 국법을 굽혀서 억지로 살리실 수 없거든 일개 형판이 어찌 제멋대로 죽일 죄인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내 말은 그저 일종의 광언에 불과한 것이니 다시는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말어라 라고 하였다 그래도 하니 황정승까지 그 말을 듣고 수신을 책망하며 말하되 그것이 맞고 아니 맞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처럼 간청을 하는데 아니 들어준다는 것은 덕에 있는 사람의 할 일이 아니니 헛일삼아 표를 한 장 써주어라 하니 수신도 그 아버지 말씀에는 어찌 거욕할 수가 없어서 기어코 각서를 한 장 써주었다 그 뒤에 개관의 명성이 전국에 퍼져서 경향을 물러나고 남녀노소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씩 그 집에 문이 메이도록 머리들을 싸고 달려드니 그 소문이 궁중해까지 자자하게 들려서 최후에는 세조대왕까지 아시게 되었다 세조께서는 원래 무당이나 복수리라면 좋아 아니 하셔서 그 소문을 들으시고 당장에 명령을 내리셔서 어전으로 잡아들이게 하셨다 보통의 점쟁이 같으면 불문곡직하고 당장에 물꼬를 올리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일반이 홍계관은 천하명복이라고 떴더니 한 번 시험을 하여 보아서 과연 신통하게 맞추면 용서하여 놓아주고 여의치 않으면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개관이 어전으로 불려오자 세조께서는 미리 주머니 속에다 쥐 한 마리를 잡아 넣어 두셨다가 그 주머니를 내어 놓으시며 홍계관에게 물으시되 이 주머니 속에 무슨 물건이 들어 있고 또 그 수요는 몇이나 되는지 알아맞춰라 고 하명하셨다 개관은 산통을 꺼내들고 두 눈을 휘번덕거리며 복에 추갈천하 언제시며 지하인재 시리요마는 꼬지지긍하니 부대인자는 이천지로 합기덕하고 여일월로 합기명하고 여귀신으로 합기 기류하나니 하고 한참 추건을 한우 점을 치더니 공손히 여쭈옵대 그 물건은 새도 아니옵고 버러지도 아니온대 항상 구멍으로만 출입을 하고 노적지를 잘 아는 것인즉 쥐가 분명하옵고 수요는 새마리올시다 나하였다 세족께서는 개관이 쥐를 알아맞춘 것은 용하게 생각하셨으나 그 수요가 맞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일부러 두 집을 잡으셔서 개관을 죽이시려고 네 이놈 분명히 쥐가 새마리란 말이냐 만일 그 수요가 맞지 않는다면 비록 죽여도 원망하지 않지 하셨더니 개관은 장담하고 여쭈어 가로대 그것이 만일 맞지 않사오면 복을 배신다 하옵셔도 후회치는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세족께서는 여러 신하들이 보는 데서 주머니를 열어보게 하시니 쥐는 틀림없는 쥐나 수요가 세 마리가 아니고 단 한 마리였다 세족께서는 당장에 책상을 치시며 개관을 꾸지지시되 요망허탄한 놈이 공연히 백성들을 속이고 또 여러 대신까지 속이는구나 천하 고약한 놈 같으니 하시며 즉각에 형조로 내려서 처참하라 하셨다 위기일반의 이만계관은 잡혀가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한 즉 그날이 바로 전날에 점처 알았던 자기의 형사이림으로 형졸에게 지금 형판대감이 누구시냐 고 물었더니 형졸은 황수신입니다 고 대답을 하므로 혼자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 점이 조금이라도 틀릴까 달기 있나 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부시쌈지를 부스럭부스럭 뒤져서 지난날 황수신에게 받아 두었던 각서를 꺼내 들고 있다가 황수신이 문처할 때 내보이며 전날에 써주신 각서와 같이 모든 것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하니 황수진도 그 일이 벌써 오랜 일이었기 때문에 전연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그 각서를 보고는 크게 놀라며 탄식하대 개관은 과연 명복이로구나 하고 즉시 대걸에 들어가 상감염을 배웠고 홍개관을 못 죽이는 이유를 여쭙고 난 뒤에 그 쥐를 다시 한 번 해보아여 그 쥐 뱃속에 새끼가 있나 없나 조사하여 보시길 바라옵나 이다 하고 청하니 세조께서도 그럴듯이 생각하시고 즉시 그 쥐를 해보아여 보아라 하시니 과연 그 쥐의 뱃속에는 새끼가 두 마리가 있었다 세조도 그것을 보시고는 도리어 신복이라 칭찬하시고 개관을 무사히 석방케 하시며 그때부터 황수신이 모든 일에 주미라고 경솔치 않은 것을 아르시고 오량 오량 그를 중용하여 구 정승 까지 시키셨다 일설에는 일설에는 개관이 그때 잡혀 죽어서 당연을 아차고개로 개칭한 일이 있었다고 전한다 개관은 또 상진 상정승의 신수점을 하였는데 일생의 길용 화복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았으나 오직 죽는다던 연월이 맞지 않으므로 상정승이 뒷날에 홍개관을 보고 극가락을 물었더니 개관은 대답하되 옛날에도 적덕을 하여 수명을 더 연장하는 일이 있었은지 대감께서도 아마 무슨 적덕을 하신 것이올시다 라고 하였다 상정승은 다시 말하되 내가 내가 무슨 큰 적덕을 한 것은 없으나 일찍이 수참벼슬로 있을 때에 집에 오는 길에 우연히 본즉 노상에 웬 붉은 보재기가 하나 떨어져 있으므로 그것을 집어 펴서 본즉 그 안에는 광채가 찬란한 순금 술잔이 한 쌍 있으므로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하고 나무가지에다 걸어두고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더니 마침 별감 하나가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헐레 벌떡거리며 찾아와서 말하되 저는 대전수라 간 별감 이온데 마침 자식의 혼사가 있어서 항송한 일이나마 어변상을 비밀이 갖다가 쓰고 도로 갖다 두려고 가던 차에 마침 부주의하여 아주 잃어버려 싸운 즉 그것이 발각되면 저는 별수 없이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슬피 우음으로 내가 그것을 주어서 무사하게 된 일이 있었다 하니 홍계관이 말하되 그것이 능히 수명을 연장시킬 만한 흔덕이 울시다 고하니 상정승은 그 후 과연 15년을 더 살다가 72세의 고령으로 돌아가고 홍계관은 원체의 명복으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그가 살던 복명까지도 홍계관리라고 불러 내려왔었다 한다 한 마을에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도 없이 혼자 수졸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은 정절을 생명처럼 여겼고 행동 또한 정숙해 인근에 널리 소문이 났다 하루는 부인이 저녁밥을 먹고 집에 있으니 바랑을 진 스님 한 분이 석장을 짓고 찾아와서 하룻밤 재워줄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인이 나가서 정중히 합장 배례를 하고는 저의 집은 여자 혼자 사는 데다 방 또한 하나뿐이니 스님을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라고 거절을 하자 스님도 합장 배례를 하면서 간청했다 해가 진지 이미 오래되어 사방이 어두우니 다른 데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시면 큰 은혜이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에 부인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 스님을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비록 보리밥에 나물국이지만 정결하게 밥상을 차려올리니 스님은 배가 고프던 참이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그런 뒤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을 스님에게 내주고 자신은 윗목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자 스님이 몸부림을 치면서 다리를 들어 부인의 배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이에 부인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얼마 뒤 스님은 또다시 몸부림을 치면서 이번에는 손을 들어 부인의 가슴에 걸쳐놓았다 이때 역시 부인은 두 손으로 스님의 손을 들어 방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중얼거렸다 대사께서 온종일 돌아다니시느라 피곤하신 게로다 이윽고 첫달기 울고 새벽이 되니 부인은 일어나 정성껏 밥을 짓고 또 단박한 반찬을 만들어 아침상을 드리는 것이었다 이에 아침밥을 먹고 난 스님은 부인을 불러 말했다 집 몇 담만 구해다 주시겠습니까 네 좀 만들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마련해 주자 스님은 잠깐 사이에 짚을 엮고 작은 섬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후원 대접에 보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뒤 보라 서서 소매를 떨치며 떠나갔다 이에 부인은 작은 섬 안을 들여다보자 놀랍게도 쌀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 쌀을 뒤주로 옮겨 다무니 작은 섬 속은 금방 다시 쌀로 가득 찼다 이래하여 쌀을 퍼내면 다시 차고 퍼내면 가득 차니 부인은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가난하게 살던 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되자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었다 그리하여 사실대로 얘기하고 작은 섬을 보여주니 모두들 신기해하면서 부인의 착한 행신에 대한 보답이라고 칭송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고 시기심 강한 과부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샘이 나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펴르면서 스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노승이 바랑을 지고 석장을 짚은 채 대문에 나타나 하룻밤 무고 과개를 청했다 이에 과부는 반갑게 맞이하고는 푸짐한 저녁 밥상을 차려 대접했다 그리고는 스님이 청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한방에 자자고 하면서 누웠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스님이 다리를 올려놓지 않으니 자신이 직접 다리를 들어 스님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이에 스님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다리를 들어 내려놓는 것이었다 조금 뒤 과부는 역시 몸부림을 치는 척하면서 자신의 팔을 스님의 가슴 위에 얹어놓았다 이때도 스님은 역시 두 손으로 과부의 팔을 들어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렇게 어느덧 날이 밝았다 과부는 아침밥을 짓고 좋은 반찬을 만들어 스님께 올렸다 이에 아침 식사를 마친 스님은 앞서 부인에게 한 것처럼 집 몇 단을 구해달라고 했다 과부는 살이 나오는 작은 섬을 마련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집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자 스님은 부인의 집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작은 섬을 하나 엮어 건네주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 버렸다 이에 과부는 당연히 쌀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좋아하면서 섬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남자의 양금만 가득 들어찬 채 벌떡거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과부는 어쩔 줄을 모르다가 가마솥에 쏟아붓고 뚜껑을 닫은 뒤 불을 떼서 삶아 버리려고 하니 어느새 그 양근이 가마솥에 가득 차 있었다 과부는 더욱 놀라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그것을 모두 우물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물 물에 불어서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뜰에서 펄떡거리는 것이었다 이에 과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이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후회했다 내 욕심이 지나치니 스님께서 신통한 조화를 부려 경계하려는 것이로다 내 지난 날을 크게 후회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과부는 욕심 많았던 과거를 위우쳤더라 한다 박천의 한 포수가 묘양산에서 사냥을 했다 묘양산은 큰 산이어서 인적이 미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포수가 사슴 한 마리를 보고 거의 잡을 뻔했으나 결국 잡지 못했다 하루 종일 쫓아다녔지만 결국 사슴을 잡지 못하고 떠돌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날까지 저물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위태로운 상황에 검을 먹고 있는데 깎아 세운 듯한 골짜기 가운데 작은 길이 있어 앞으로 몇 일을 나아가니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열두 칸이 길게 통해 있었는데 한 칸만 주방이었을 뿐 나머지는 문도 창도 벽도 없이 길게 통해 있었다 주방에서는 아름다운 한 여자가 저녁밥을 짓고 있었는데 포수를 보고도 별로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는 기색이 없었다 포수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자 그 예쁜 여자는 정성스럽게 응배하였다 포수가 젊은 나이에 지기로 시험삼아 유혹을 했더니 여자 또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어 쉽게 관계를 맺었다 잠시 후 여자가 저녁밥을 내왔는데 반찬은 곰발바다 사슴포 산돼지 고기 등이었다 포수가 남자는 없느냐고 물어보자 여자는 사냥 나갔다고 대답했다 4시쯤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자 여자는 바로 뛰어나가 맞이하였다 포수가 나가보니 거인이 뜰에 서서 등에 지고 온 짐을 땅에 풀어놓고 있었고 그 짐의 크기는 집 한 칸만 했다 그 사람은 몸도 크고 키도 커서 지붕보다 30미터는 더 높이 솟아있었기에 방 안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거인이 아내를 보며 말했다 거인이 마침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키가 너무 컸으므로 방으로 똑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부터 서서히 구부려 들어와 그대로 누웠다 그 누운 길이가 11칸의 방을 모두 채웠다 그 거인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누운 것은 그의 앉은 키가 대들보보다 높아 몸을 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인이 포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사슴을 쫓았지만 잡지는 못하지 않았어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저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어 포수는 저 거인이 이처럼 신령하고 거대한 데다 내가 지은 죄를 이미 헤아리고 있구나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빌었다 거인이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 내 비록 저 여자를 이곳에 두고 있지만 음식을 시중들게 한 것뿐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았다오 당신이 그녀와 관계를 가졌다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거인은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먹을 것을 준비해 오시오 여자는 명령을 받들어 조금 전 거인이 메고 왔던 큰 돼지 한 마리를 잘라 큰 그릇에 가득 담아내왔다 모두 날고기였고 다른 음식은 없었다 거인이 고기를 모두 먹고 난 뒤 잠잘 때가 되자 다시 여자에게 말했다 저 손님과 함께 자시오 여자가 비록 포수와 함께 누워 있었지만 포수는 의아스럽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밤새 그냥 잠만 잤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거인을 보자 그저 사람과 비슷할 뿐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 포수의 마음 속에서는 별의별 괴이한 생각이 다 떠올랐다 날이 밟자 그 거인은 누운 채 여자를 불러 말했다 손님의 밥과 내 밥을 같이 차려오시오 여자가 명령을 받들어 밥을 준비하여 내왔다 포수의 것은 밥과 반찬을 이켰으나 거인의 것은 어제처럼 날고기만 그릇 가득 담겨 있었다 음식을 다 먹자 거인은 긴 몸을 이끌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마치 긴 이무기가 요동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부터 똑바로 기어나온 거인은 바깥들에 나와서야 드디어 안고 말했다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니 정말 보기 대단하구려 그대가 어제 이곳에 온 것 역시 내가 유인했던 것이오 저 여자는 이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 두려워 말고 데려가시오 또 내가 모아놓은 호랑이, 표범, 노루, 사슴, 곰, 돼지 등의 가죽은 이곳에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으니 당신에게 주겠소 그렇지만 당신은 힘이 약하여 많이 짊어질 수 없을 테니 내가 힘을 다해서 운반해 주리다 거인은 동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던 가죽들을 큰 그물에 담아 어깨에 메고 나오더니 말했다 당신은 저 여자를 데리고 나보다 먼저 가다가 어느 곳이든 배가 멈추는 곳에서 멈추시오 포수가 안주 항구에 이르니 그 거인도 산더미 같은 가죽을 등에 짊어지고 그곳에 도착해서 말했다 이것들을 팔면 당신들 집안이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될 거요 나 또한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닷새 후 소를 두 마리 잡고 소금을 백석 사서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오 내가 그때 반드시 다시 오리다 마침내 포수와 거인은 거기서 작별했다 포수는 배를 빌려 여자와 가죽을 실었다 여자는 아내로 삼고 가죽은 팔아서 엄청난 돈을 얻었다 그 거인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자 역시 모르는 것 같았다 닷새 뒤 포수는 소를 잡고 소금을 구해서 약속한 장소에 나가 기다렸다 역시 거인이 왔는데 지난번처럼 등에 가죽을 지고 왔다 거인은 소는 모두 먹어 치우고 소금 백석은 가죽을 담아온 그물에 넣어 짊어졌는데 조금 더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거인은 또 닷새 후에 또 소금 백석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오 라고 말하고 왔다 포수는 거인의 말대로 소금을 준비했는데 혹시 소는 거인이 잊어먹고 말하지 않은 것인가 싶어 소 두 마리도 잡아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다 거인은 또 가죽을 등에 잔뜩 짊어지고 왔다 역시 예전처럼 소금을 그물에 넣어서 가져가다 잡아온 소를 보고는 보기도 싫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만일 소가 먹고 싶었다면 먼저 내가 말했을 것이오 이 지상 이번에는 당연히 먹지 않아야 하오 고개를 흔들면서 가는데 포수가 절실한 마음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 오랜 친구도 아닌데 당신은 나에게 예쁜 아내와 큰 재산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소를 잡아온 것은 비록 당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갚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한입 먹어보지도 않고 가십니까 포수가 또 간청하니 거인이 손가락으로 샘을 해보고는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비록 오일의 기한을 늦추더라도 정성을 받아들여야겠구려 거인이 고기를 다 먹고 가면서 말했다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이오 좋은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부디 스스로를 안전히 보호하시오 포수가 다시 거인 앞에 꿇어 앉아 길을 막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상대를 대함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마당에 아직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으니 마음이 아파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짐승이십니까? 도깨비십니까? 아니면 산신령이십니까? 거인이 말했다 정해진 법이 있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오 그대는 내년 단어 날에 낙동강 나루터에 가서 기다리다가 초립을 쓰고 청색 도포를 입은 채 검은 말 위에 앉아있는 미소년을 만나면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거인은 홀연히 가버렸다 포수는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퇴이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슬펐다 집으로 돌아와 가죽을 모두 팔아버리고 드디어 평안도 지방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포수는 다음에 단어 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낙동강 나루터에서 기다렸다 과연 한 미소년이 보였는데 거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포수는 말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고 그 소년에게 거인의 관에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분은 우임금이십니다 우임금이 물체로 존재하면 다행이지만 없어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보통 천지의 정기가 변화하여 영웅 호걸이 됩니다 임금이 성스럽고 신하가 충직하고 국가가 태평하며 백성이 편안하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세상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되지 못한 정기들이 모여서 우임금의 모습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우임금은 깊은 산 골짜기에 몸을 감췄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애군이 나타날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때 소금이 꼭 필요하지요 우임금이 목숨을 거두면 정기가 우주에 흩어져 수많은 영웅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영웅이 태어나는 것에 어찌 까닥이 없겠습니까? 그가 소금을 달라고 했던 것은 소금을 먹고 죽으려 했던 것입니다 소금은 첫 번째 5일 동안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그 후 두 번째로 5일 동안 소금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만약 생고기를 먹으면 오일을 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우임금이 두 번째에 굳이 쇠고기를 사양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30년 안에 우리나라의 중국 삼국시대처럼 영웅 호걸들이 넘쳐날 테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복은 정말 축하를 받을 만하군요 우임금은 당신을 친구로 삼고 덕 있는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가 그 여자를 범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기는 남자는 양기이고 여자는 음기입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해서 양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자라고 음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양기 중에 음기가 있고 여자에게는 음기 중에 양기가 있어서 그 때문에 교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임금은 완전히 양기만을 가진 신령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관계할 수 없지요 포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소년의 이름을 물었다 소년이 말했다 내 이름은 정몽주입니다 그리고 소년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 이후 30년도 되지 않아 나란히 크게 어지러웠고 수많은 영웅들이 연달아 나타났으니 이것은 죽은 우임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백성들이 전란에 시달려 고기덩이가 되는 것이 예산일이었지만 그 포수만은 온 집안이 무사하여 죽은 사람 하나 없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고울에 관장이 부임해 갔다 그리하여 첫날 관석들로부터 부임 인사를 받는 자리에 고운 기생들이 많아 몹시 흡족해했다 한편 관장에게는 외아들이 있어 애지중지하며 보호하고 있는데 예쁜 기생들을 보는 순간 아들이 여색에 빠지지나 않을까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관장은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곧 기생들 명부를 들여놓고 차례대로 하나씩 불러들여 입을 맞추고 가슴을 한 번 문지른 다음 기생의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어 은밀한 곳을 힘껏 쥐어보고는 내보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부친과 관계를 맺은 기생들은 아들이 감히 접근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이에 아들이 생각하니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기생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아들은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기생 중 제일 어리고 예쁜 아이를 하나 가려내어 불렀다 그리고는 그 기생을 무릎에 앉히고 부친이 했던 것처럼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은밀한 곳을 만진 뒤 차례가 되면 부친께 들어가 그대로 아래라고 일렀다 드디어 이 기생의 차례가 되자 관장 앞에 엎드려 공손히 고하기를 소녀는 조금 전 도련님께서 이미 입을 맞추었사온대 그때 감히 피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 일을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사와 미리 사실대로 아래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이해관장은 크게 놀라면서 똑바로 앉더니 이 아이가 한 짓은 강아지 같은 행동이지만 그 기상은 매우 좋은 면이 있도다 네 이 아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말하고는 희생 부르던 일을 중지하였다 그 후 아들은 과연 급제를 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크게 이름을 날렸다 한다